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의 어명대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캐스트부터는 Y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작년 우리 아던 2021년 기출문제들 중에서 유독 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그 왜 정답률이 낮았을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정답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Y 시리즈를 연작을 해가지고 왜 틀렸을까 분석을 해보고 어떤 지문 때문에 틀렸을까를 분석을 해보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로 좀 이렇게 연작 시리즈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Y 시리즈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허블의 법칙과 관련돼 자, 지구학원에서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는 주제가 허블의 법칙이죠. 근데 그 허블 법칙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작년 7월 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작년 7월 교육청 18번 와우, 정답률이 29%밖에 안 됐네. 왜 이런 문제들이 정답률이 29%밖에 안 됐을지를 허블 법칙 문제의 진화 과정과 같이 한번 연관시켜 볼게요. 허블 법칙의 뭐? 진화. 허블 법칙은 문제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좀 올라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어떤 외부나 A하고 B가 있는데 외부나 A하고 B의 어떤 흡수선에 관측 파장을 줬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람다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거리를 줬어. 근데 외부나 A까지의 거리만 줬어. B는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하고 B의 관측 자료들인데 만약에 A에서 B를 관측을 하면은 A에서 관측한 B의 호텔 속도는 17,300이다. 그리고 이제 빛의 속도 줬고요. 근데 어? 흡수선에 고유 파장을 줬네. 즉 람다 제로가 얼마다? 400이라고 주고서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이러한 정답률 29%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Y 시리즈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럼 이 문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허블 법칙의 문제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짝 설명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자 2017년 9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떤 외분화를 관측을 하는데 외분화에 어떤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주지. 그러면은 이게 고유 파장 람다 제로가 되지. 그래서 얘 관측 파장 람다를 줄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파장 변화 델타 람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델타 람다가 200이다. 그리고 외분화까지 거리가 300이다. 그렇게 되면은 허블 법칙은 무조건 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에다가 적색 편이 람다 제로 번에 델타 람다를 곱한 거 하나 그리고 허블 법칙의 식 V는 H 곱하기 R 식은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후퇴 속도가 있고 여기에 후퇴 속도가 있으니까 두 식을 연결시킬 때는 항상 이렇게 후퇴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왜 이제 허블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자 첫 번째 관측 자료에서 무조건 이렇게 적색 편이 G를 구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이의 정의가 고유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의 P 그러면은 고유 파장이 4000이니까 4000분의 200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얼마가 나오죠? 20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적색 편이가 나오면은 이 적색 편을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항상 도플로 효과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도플로 효과식에다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10의 5승. 빛의 속도. 어? 그냥 위에다 써놨으니까. 빛의 속도 곱하기 적색 편이가 20분의 1. 그러면은 후퇴 속도가 150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후퇴 속도를 항상 허블 법칙에 집어넣어요.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이제 후퇴 속도가 15000이라고 나왔잖아. 그 15000은 허블 상수 H 곱하기 R 이렇게 써져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가 주어진다. 허블 상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허블 상수가 주어진다.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나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구하라고 나오겠어? 허블 상수 H를 구하라고 나올 거야. 이 계산이 가장 기본적인 허블 법칙의 계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구화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약간 수학적 또는 산수적으로 응용을 시켜놓은 거야. 수학적 또는 산수적으로. 그래서 자 2018년 9월 평가 후 문제가 어떻게 조금 지나는지를 봅시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 앞에 비례관계라고 썼죠? 허블 법칙 문제는 이렇게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 어떤 비교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340 단위는 옹스트롱이네 여기는. 옹스트롱 미터인 그 흡선이 있고 4860인 흡선이 있어. 그러니까 고유 파장 람다 제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 파장을 람다가 람다 나라고 써볼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즉 우리 은하에서 은하 A를 관측을 하고 B를 관측을 하는데 둘 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니까 가도 파장이 길어지고 나도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겠지. 하지만 똑같은 은하에서는 적색 편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A의 적색 편의하고 B의 적색 편의 이렇게 보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료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조건 자료를 볼 때는 접근을 할 때 정보가 많은 것부터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흡선 가 같은 경우에는 고유 파장 줬어. 내 관측 파장이 얼마인지 안 줬어. 그런데 이 흡선 나 같은 경우에는 고유 파장 두 개 관측 파장을 다 줬잖아. 그럼 항상 우리는 이용을 할 때 누굴 먼저 이용을 해야 돼? 요 나를 먼저 이용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A하고 B는 우리 지구에서 동일 시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동일 시선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동일 시선 방향에 미쳐있어. 그러면은 자 이제 고유 파장 요 나를 이용. 아니 그러니까 흡선에 흡선 나의 고유 파장 4860을 이용해서 파장 변화를 한번 이렇게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은하 A하고 B의 파장 변화의 비를 봅시다. 그럼 은하 A 같은 경우에는 5103에서 4860을 빼면 되겠죠. 그럼 A의 파장 변화가 243이 나와요. 그리고 B의 파장 변화는 여기 486이 나오고요. 어 그럼 243하고 486 이런 숫자 나올 때 항상 이 빌의 관계를 봐봐. 딱 243을 두 배 하면 얼마가 나와? 486이 나오지. 그럼 은하 A하고 B까지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이다? 1 대 2가 된 거야. 그럼 우리 은하로부터 은하 A가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은하 B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이 거리의 비가 실제 값은 얼마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거리의 비가 1 대 2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은하 A하고 B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얼마가 돼 있어? 2이 되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지구로부터 1만큼 떨어진 은하 A를 관측을 했을 때 고유 파장 4860짜리가 5103으로 관측이 됐지.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해. A에서 B를 관측을 할 때 흡수선 나는 얼마로 관측되느냐. 그럼 거리 1만큼 떨어진 건 파장 변화가 이만큼이야. 그럼 A에서 만약에 B를 관측을 했을 때도 흡수선 나의 관측 파장은 고유 파장 4860짜리가 똑같이 5103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비례관계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은하 하면은 적색 편의는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A의 적색 편의는 가로 관측을 하나 나로 관측을 하나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은하일 경우에 흡수선의 고유 파장 가하고 나의 고유 파장이 달라도 적색 편의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A의 적색 편의를 일단 정보가 있는 걸로 구해보자고. 정보가 있는 걸로 구해보면은 나가지고 구하면은 고유 파장이 4860분의 파장 변화가 얼마야? 243이네. 그럼 이것도 딱 적색 편의가 얼마죠? 20분의 1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 가로 구하더라도 고유 파장은 똑같아야 돼요. 아니, 그 적색 편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의 적색 편의는 4,340분의 가라고 써볼게. 가 마이너스 4,340. 여기 20분의 1이 돼야 돼. 만약에 기억을 구하고 싶다. 기억을 구하고 싶으면은 자, B를 봅시다. B는 고유 파장이 4,860인데 파장 변화가 486이잖아. 그럼 B의 적색 편의는 10분의 1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계산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적색 편의가 10분의 1이야. 그러면은 고유 파장이 딱 10분의 1만큼 파장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4,340에다가 4,340의 10분의 1이면은 434가 되겠지. 요것만큼 파장이 더해지는 게 기억의 관측 파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조금 복잡해졌죠. 하지만 동일한 시선 방향, 일직선에 있는 건 똑같아. 항상 허블법칙은 뭘 이용해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간단하더라. 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더 응용이 돼요. 자, 재작년 7월달에 나왔던 교육청 문제인데 은하가 이루는 방향이 일직선이 아니고 수직한 경우, 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수직한 경우가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은하가 A, B, C, D 4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비교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기 고유 파장들이고 그 다음에 은하 C하고 D인데 은하 C하고 D는 여기 기준이 뭐냐면은 은하 B를 기준으로 해서 C를 관측을 하고 은하 B를 기준으로 해서 D를 관측을 했을 때 관측 파장들이 나왔어. 그럼 앞에 문제하고 일단 유형은 되게 비슷해. 왜냐하면은 흡선이 두 개가 있고 은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흡선의 관측 파장들이 지금 적색편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단 정보가 많은 것부터 보자. 500 그러면은 은하 B에서 C를 관측하는 거 그래서 이거 파장 변화를 선생님이 델타 란다 B, C 이렇게 써봤어. B에서 C를 관측하는 거 그럼 이건 523.4에서 500을 빼면 되는 거니까 파장 변화는 23.4나노미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D를 관측하는 거 B에서 D를 관측하는 건 파장 변화가 31.2가 나와요. 아, 그럼 이제 이걸 뭐 다른 거 뭐 이제 허벌법칙에 적색편이 계산하는 것보다 일단 비례 관계가 성립할지라면 따져보자고 그럼 23.4하고 31.2의 비례 관계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몇 대 몇이 나오냐면 이게 3대 4가 나와요. 알겠어요? 나눠보면 3대 4가 나옵니다. 아, 그럼 여기다 비례 관계를 써볼게. 이게 3이 되는 거고 이게 4가 되는 거야. 그럼 4에 해당하는 거리가 260메가 판색이잖아. 그럼 B하고 C사의 거리는 260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260하고 195가 있는데 또 각이 90도지. 그럼 이렇게 은하들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경우에는 수직일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수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보통 문제 계산으로 내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수가 뭐 있죠? 3, 4, 5, 6, 8, 10, 5, 12, 13. 이 정도까지는 평가원이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리가 195메가 판색하고 260메가 판색이잖아. 그럼 이거 거리 관계 B를 구하면 이게 4잖아. 그럼 이게 또 거리의 비가 정확하게 3이 나와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3, 4, 5가 되겠네. 5. 안 그래? 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실제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하고 C사의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A하고 C를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와? 8이 나오지. 근데 4에 해당하는 260이니까 8이라고 하면 여기 2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260의 2배니까 얼마? 520메가 판색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수직한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수의 관계 그리고 B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파장 변화의 비가 그대로 적색 편이 후퇴 속도 거리의 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돼. 여기 기역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적색도 이제 B에서 D를 바라보는 적색 편이는 앞에서 계산했던 것대로 자, 고유 파장 500까지 구해보자. 500분의 파장 변화가 31.2지. 이 적색 편이나 얘 같은 경우에는 460분의 기역 마이너 460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역이 되게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은 이제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계산까지는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블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과정. 관측 파장, 파장 변화, 적색 편이, 후퇴 속도 그리고 허블법칙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동일한 직선상에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은하를 주고서 비례 관계 이용하는 거. 그리고 90도의 각이더라도 피타고라스의 수를 이용하면 되게 편하게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지금까지 나오던 유형이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문제를 가봅시다. 자, 우리 은하에서 이제 A하고 B의 흡수선의 관측 파장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 고유 파장이 400나노미터라고 나왔지. 그럼 또 비례 관계, 항상 비례 관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라고.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럼 400에서 400, 4.4.6이면 이건 파장 변화가 4.6이지. 400하고 423면 이건 파장 변화가 23이지. 델타로 한다가 이렇게 돼. 근데 왠지 4.6하고 23 관계 있을 것 같지 않냐? 4.6 곱하기 5는 5, 4, 2, 10. 5, 6, 30에서 23이 나오네. 하하하하. 우리 은하에서 A하고 B까지의 파장 변화의 B는 1대 5. 후퇴속도의 B는 1대 5. 그럼 거리도 1대 5. 50하고 가가 1대 5. 그러면 이건 거리는 몇 메가파색? 250 메가파색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속도가 17,300이라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 실제로 나왔던 지문들 두 개만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이제 허블 상수가 7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전형적인 과정이야. 허블 상수. 그러면 이제 거리가 일단 50이 나왔으니까 50까지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적색 편의는 자, 400분의 적색 편의가 파장 변화 4.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후퇴속도 이제 계산을 합시다. A의 후퇴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400분의 4.6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어버리면 H 곱하기 50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구한 허블 상수 H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69km per sec per ms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블 상수는 70보다는 좀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허블 상수가 나왔어? 자, 허블 상수가 나왔으면은 우리 은하에서 B의 후퇴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B의 후퇴속도는, 자, 허블 상수가 69니까 69 곱하기 B까지의 거리는 250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17,250 km per sec가 나와요. 17,250. 잘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후퇴속도가 17,250인데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속도는 17,300이지. 근데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가 250M per sec이잖아. 아, 그러면은 얘는 거리가 250M per sec보다는 적어도 좀 더 크다는 얘기야. 굳이 허블 법칙에 계산 안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했냐면은 자, 이 문제에서 작년에 이제 이 문제를 풀었던 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였어. 우리 은하로부터, 자, A하고 B까지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60도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들이 이렇게 돼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썩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제 지각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각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허블의 내용을 그냥 해석하는 정도로 문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야. 예를 들어서 관측 파장을 이용해서 적색편이 구하고 후퇴속도 구해서 허블 법칙에 집어넣는 과정. 그리고 거리하고 후퇴속도에 비례하는 과정. 이렇게까지만 내면 좋은데 90도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90도가 아니고 60도에 거리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산수라기보다는 수학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수학적인 좀 계산 과정이나 수학적인 추론 과정이 좀 들어가도록 문제를 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육청 문제죠. 근데 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역시 시선 방향에 이루는 두 은하사의 각이 60도인 걸 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1A형 초신성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선생님 별도로 한번 정리할까요? 작년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작년 20보 문제가 있거든. 그건 1A형 초신성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캐스트로 찍을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우리은하가 있어. 이런 비례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A까지의 은하가 있어. A까지의 거리를 50메가 파셋인데 비례관계로 1이라고 써볼게. 근데 우리은하에서 이제 B까지의 거리는 5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가. A까지의 거리가. 근데 이 사이의 각이 60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봤거든. 60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그럼 이제 이런 건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보자.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요 밑변에다가는 거 있죠. 요건 5 코사인 60이니까 요건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옥은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A는 요 2.5보다 작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요게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면서 A하고 B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무조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 있죠. 요거는 5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그죠? 5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앞에 문제에서 선생님이 먼저 구해놨던 것처럼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250메가 파셋. 이게 아니고 50메가 파셋.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250메가 파셋이었어. 그래서 후퇴속도는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찰하면은 12,000, 17,250km per sec가 나왔는데 A하고 B 사이의 후퇴속도는 17,300이 나왔거든. 그러면 요거는 거리가 250메가 파셋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즉, 요 250메가 파셋에다가는 게 요게 250메가 파셋, 요게 50, 요 1에다가는 요게 50메가 파셋인데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250메가 파셋, 즉 5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5보다 무조건 크게 나오려면은 요게 지금 각도가 60도여서는 요게 5보다 작게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 은하에서 요 B까지의 거리가 요렇게 60도 이상 커야 돼요. 그래서 B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요렇게 나와야지만이 요게 1이고 요 거리가 5. 간단히 비례관계로 쓰면은 그리고 요건 5보다 약간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바라봤을 때 A하고 B가 이루는 요 시선 방향 이루는 각은 60도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우리 은하가 있고요. A가 있고 B죠. B가 있고 여기에 이제 A가 있습니다. 그럼 요 거리는 5가 되고 요거는 1이 돼, 상대적으로. 만약에 요게 60도라고 하면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썩 그 추천하진 않는 거지만 아니, 두 변을 알고 사이 각을 알아. 그건 피타고라스의 수... 아니, 그 코사인 제2 법칙. 요 거리는 자, 요거는 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 이제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쵸? 요렇게 하면은 코사인 60이 1분의 2이니까 약분되고요. 그럼 요게 루트 21이 나오지. 요게 루트 21이면은 요 값 자체가 앞에서 봤지만은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요 우리 은하에서 B 사이의 거리가 5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무조건 5보다 커야 되는데 루트 21이면은 5보다 크지 않잖아. 그럼 요 안에 게 무조건 5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세타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보자. 세타라고 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할 때 이 안에 값이 60도일 때보다는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뒤에 빼지는 값이 작아야 되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작아져야 돼. 코사인 세타가 작아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 코사인 0은 1이고 코사인 90은 0이잖아. 코사인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세타가 적어도 얼마보다 커야 돼. 60도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 우리 은하에서 관찰했을 때 A하고 B가 이루는 시선 요 두 개의 시선 방향의 각은 60도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고 커요.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작년에 정답률 29%밖에 안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 지문을 왜 틀렸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이 과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 허블법칙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허블법칙의 공식 적용 순서 그리고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때는 무조건 비례관계를 풀어라. 그리고 90도일 때는 피타고라사의 수를 이용을 해라. 최근에는 이런 약간은 도용을 해석하는 문제도 교육청이나 평가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건 이제 사실은 지구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건 지구학의 영역이 아니죠. 산수나 약간 수학의 영역이잖아. 이런 내용까지도 지구학 1 킬러급 문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hy? 왜 틀렸을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허블법칙의 문제 약간 지구학 1 내용 이외에 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언제? 쌤이랑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 첫 번째 퀘스트가 여러분들 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주제를 잡아가지고 작년에 좀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들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 연습들을 자주 퀘스트를 오느라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